자, 이거 이리와 제 아린아가 당신의 집 오케이? 자켓 자켓 뉴 자켓 왜 왜 왜 왜 불가능 오케이, 집 잘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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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자, 빈이가 채우죠 언니 지퍼 채워줘 봐 채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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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아, 여기 마마 저기 같이 손잡고 놀아주고 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너무 예뻐 응 형 형 와우 와 야, 이거 뭐야? 뜯어봐야지 빈이가 뜯어봐 와, 캔디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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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을 산 오 오 오 언니한테 이제 그만 간다고 빠이빠이 하고 호 호응 한번 해야지 호응 한번 부끄러워 호응 한번 해야지 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, 빈이도 바이바이 형 가자 야, 또 중국에서 또 귀한한 추억을 또 어? 귀한하네, 어떻게 어떻게 자, 이제 택시를 타고 그러면 이제 숙소로 가야겠는데 우와 예쁘다 아 지금 불 들어왔네 맞아 중국은 특히 상해는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는 도시야 정말 화려해 우와 반짝 반짝반짝한데 저기 아빠 저거 예뻐요 반짝이가 뭐 기초인 것 같아요 저거 말고 더 멋있는 건 많을 거야 아빠 나 중국에서 살고 싶어 중국에서 여자로 한국에서 살아있어 여기 좋잖아 아 한국이 좋아 내가 그 언니의 두세 개월 동안 그 언니랑 같이 잘 살는데 아 아까 봤던 그 언니랑 그 언니랑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 야 정이 많이 들었네 잠깐 사이에 그 언니랑 아 헤어지는 데 기분이 좀 그립구나 그러게 아빠도 자꾸 그 언니가 기억에 남네 너무 잘해줘서 그치?